이번 시간에는 Apache PHP MySQL을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비트나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다 설치를 했는데요. 바로 이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설치하게 하면서 동시에 좀 더 통합적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트나미입니다. 그러면 비트나미의 제어판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제어하는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우선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요.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매니저 윈도우스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셔서 이렇게 생긴 제어판을 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SX를 쓰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manpstack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매니저 OSX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븐툴을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십시오. 터미널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opt-lampstack 탭 누르시면 자동 완성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두를 하셔야 돼요. manager linux x64.run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바로 이 화면이 비트나미를 통해서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그 중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manage serv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파치 웹서버라고 되어 있죠. 아파치 웹서버가 뭔지 우리 잘은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치 웹서버라는 것과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stopped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켜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을 여신 다음에 start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start 한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동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osx나 linux의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컴퓨터를 끄면 그 다음에 켰을 때 자동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켤 때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 켜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옆에 보시면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선택하고 configure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openlog, openconf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openlog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 mysql이라는 저 소프트웨어,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입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파치도 마찬가지로 아파치를 선택하고 configur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openaccess log, error log, conf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기본 동작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configure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나미의 제어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